그런데 우리가 그리스에서 그리스로마신화가 있죠. 그리스로마신화는 좀 읽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삼국미사가 있어요. 그리스신화하고 다르잖아요. 그래서 삼국사기는 조금 역사적인 거라 재미가 없지만 삼국사기는 그렇지만 삼국미사가 재미있어요. 삼국미사기는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우리 대부가 여기에서 바람을 못 막아 드려서 죄송합니다.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눈치가 피우네요. 여기가 마지막 종착제인 거예요? 여기가 일단은 그렇고 우리가 또 스님이 조회에 가고 싶다 하니까 조회에 가게는 차고만 괜찮은데 저기까지 가면 예술이겠다. 저기 가면은 낙동강 쪽으로도 보이죠. 그죠? 아 저기는 좀 탁 트인 곳을 더 볼 수 있겠네요.